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제가 나왔어요. 다다음주 일요일날 특강할건데 교제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를 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정리가 되셨겠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는 차원에서 하루 잡아서 최근 기출문제만 뽑았어요. 최근 문제만. 최근 문제 중에서도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거 빼버리고 그 중에 골라가지고 기출문제 최근 거 한 3년에서 4년치만 뽑아가지고 하루에 쭉 한번 정리하는 걸로 모아놨으니까 좀 일을 힘드시더라도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노량진에서는 이 강의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딱 김포에서만 하기로 약속이 잡혀가지고 노량진에서는 또 뭐 날짜를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실강은 여기서만 하고요. 그 다음에 종이책이 몇 건 없어요. 우리 사실은 김포학원에서만 하려고 딱 뽑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전자책으로 뽑기로 해가지고 이거 여기서밖에 거의 구애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다음주 일요일날 기출문제 5, 6월달에 했던 거 쭉 한번 정리한다. 이런 차원에서 특강이 이루어질 겁니다. 특강 안 들으시더라도 교제 뭐 아시겠지만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처음 봤거든요. 처음 실물 봤는데 역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만든 책이기 때문에 혹시 오류나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하나당 제가 만원씩 쳐드립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찾으셔가지고 발견하면 제가 바로 상품값 만원씩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교제에서는 오류 있어도 저한테 얘기하셔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조금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잡아 드리긴 하는데 이건 제가 안 해드리고 이 30선 이거는 제가 오탈자 나오면 바로바로 만원씩 정산해 드릴 테니까 작년에 한 4만원 정도 썼어요. 작년에 처음 만든 책이라서 4만원 정도 썼고 올해는 없을 거예요. 올해는 많아야 한 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한번 찾아보세요. 오타 됐습니다. 오늘하고 다음주 하면 우리 올해 과정이 끝납니다. 오늘은 지적법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지적공부를 할 거예요. 지적공부에 뭐뭐 써있냐고 할 겁니다. 자 우리 요약집은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요약집 23페이지 보세요. 자 지적공부 이제 암기해야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됩니다. 대장이 몇 개 있어요? 대장 4개. 대장 4개. 예전에는 대장금 이것만 대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장이 두 개가 추가됐습니다. 자 여기 뭐 있다고요? 공유지 연명부 또 대지권 등록부. 자 이 멘트를 외우셔야 돼요. 네 두 개. 그래서 4개의 대장이 있고요. 자 도면이 몇 개 있어요? 자 엄밀하게는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있는 건데 넓게 보면 이것도 도면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포인트가 도면이란 건 토지 모양을 그린 거거든요. 토지 모양을 그린 건데 이것도 좌표를 보면 모양을 대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도면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 지적공부 몇 개 있다? 총 몇 개 있어요? 자 지금 종이로 된 거는 7개. 여기다가 정보 처리된 것까지 하면 8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지적공부예요. 잘 보세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있어요? 없죠.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그러니까 지적공부 2다 아니다? 아니다. 자 눈큐에 뜨세요. 자 일람도 있어 없어? 일람도 없잖아요. 자 일람도는 지적공부다 OX? OX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 보는 거. 지번색임표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그건 지적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 듣는 거. 그게 지적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이런 거고요. 얘네들은 꼭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 지적공부. 반드시 필요한 지적공부가 이렇게 7개가 있고 정보 처리된 것까지 하면 8개다. 오겠죠? 여기 뭐 있어요? 국립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 이 세 가지만 남기하시면 나머지는 뻔하단 말이에요. 토지대장 그린 게 지적도고 임야대장 그린 건 임야도. 이렇게 정해져 있죠? 자 그럼 이제 견본 보면서 다 외웁시다. 자 우리 임야대장 있어. 임야대장. 임야대장. 이쪽에 토지표시 있고 이쪽에 소유자 있습니다. 자 토지표시는 소, 지, 지면. 여기서 경전하면 안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경계 잡혀 없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고 소재, 지번이 있으면 고유번호가 나옵니다. 고유번호. 고유번호 앞에 열 자리는 이거 소재지를 써 놓은 거고요. 자 열 한 번째 자리 숫자가 2죠? 2. 2를 보는 순간 산자 붙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2가 붙으면 산자 붙는다. 2가 붙으면 임야대장이구나. 자 이 뒤에 뭐 있어요? 01000002. 자 여기 뭐겠어요? 지번이죠. 100의 2번지. 100의 2번지를 이렇게 여덟 자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0100, 100이죠? 0002 그러면 2번지잖아요. 그래서 소재와 지번. 자 요거를 숫자로 바꾼 게 고유번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재, 지번, 숫자로 바꾼 거면 고유번호다. 임야대장에 고유번호가 등록되어 있다. OXO. 맞는 거죠? 고유번호, 소재, 지번, 카타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임야라고 써 있죠? 정식 명칭이 약식 명칭이에요. 정식 명칭이죠? 약식은 임이라고 쓸 건데 대장에는 지목을 정식으로 쓴단 말이죠. 자 지목의 맨 첫 번째 지목이 뭐죠? 1번이 전, 2번이 답, 3번 과수원, 4번 목장용지, 5번 임야, 그렇죠? 지금 눈치 못 찼어야죠? 5번 임야. 28번 잡종지, 그 중간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이거 이거 코드번호, 코드번호. 코드번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동룡 모의고사를 할 겁니다. 임야 대장에, 토지 대장에는 지목을 쓸 때 정식 명칭과 코드번호로 기록한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맞아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틀렸다. 코드번호는 없다. 이러면서 X 치는 분들이 있어요. 들고 들어와서 저한테 이의 신청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거 코드번호하고 정식 명칭 쓰는 거예요? 자 면적 있어요? 면적. 임야 대장에는 면적이 등록되어 있다. OXO. 당연한 거죠. 면적. 그 다음에 사유. 산 100번지에서 분할되어서, 여기는 산 100에 2번지로 떨어져 나온 거죠. 이런 역사적 사실이죠. 그 토지의 역사죠. 사유입니다. 사유. 여기 개별 공시지과. 그래서 대장 볼 때는 면적, 사유, 개별 공시지과.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세 가지. 이거는 다른 장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소유자 누구예요? 이 땅 누구 거죠? 정원희 거죠? 언제부터? 그래서 11월 1일부터. 이 11월 1일 날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했단 말이에요. 증여 등기가 이날 접수됐어요. 등기소에. 그럼 등기소에는 지금 영동군청에다가. 영동군수가 지금 이 동네 지적소관청이라고. 여기다가 소유자 바뀌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등기부에 접수된 날짜가 여기 들어옵니다. 소유자 변동된 날짜. 변동원인 쓰고. 명, 주번. 명, 주번. 이렇게 들어가죠. 명, 주번이 나오면 변동원인 일자가 따라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명, 주번은 대장 네 군데 다 들어갑니다. 명, 주번. 명, 주번. 명, 주번이 들어가면 변동원인 일자가 항상 따라다녀요. 그 다음에 도면 빼고는 다 장번호가 있어요. 몇 페이지다 이거지. 몇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쓸 수 없잖아요. 장번호라고 씁니다. 그럼 지금 임야 대장을 보면 면적을 할 수 있다고 O, X. O. 임야 대장을 보면 토지 모양을 할 수 있다. X죠. 토지 모양은 안 나와요. 대신에 도면 2번 보시라고 했단 말이죠. 됐죠. 그래서 어디 갔냐. 여기 임야 도 보시죠. 2번 도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면. 임야 도가 있습니다. 임야 대장이 임야 도죠. 여기 소재 있어요. 영동군 매국면 어촌리까지가 소재. 그렇죠. 지번이 있어요. 지번에 다 뭐 붙었어요. 산이 붙어요. 산. 산이 붙었죠. 이렇게 하면 어디 갔냐. 산이 다 붙어있고요. 숫자 앞에 뒤에. 숫자 앞에. 산이 붙어있고요. 뒤에 임 써있죠. 임. 임 뭐예요. 임야라는 지목이죠. 지목. 지목. 정식으로 썼어요. 약식으로 썼어요. 약식으로. 한 글자씩 썼단 말이죠. 도면에. 그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이 있고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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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이 뭐. 선. 경계. 경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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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점. 이 경계점을 따로 표시한 게 아니라 이렇게 꺾인 점으로 표시가 됐단 말이죠. 이 경계점과 경계점을 연결한 직선. 경계. 경계. 이 경계가 꺾인 굴곡점. 경계점. 그렇죠. 그러면 이 외곽선. 이 외곽선을 도각선. 도면의 외곽선이란 말이죠. 도각선. 도각선 끝에 숫자 4개 있죠. 숫자 4개. 이거를 도각선 수치. 도각선. 도각선과 도각선 수치가 있습니다. 이게 잘 나와요. 여기 뭐죠? 세긴도. 세긴도라고 하죠. 여기 축척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임야도에서는 보통 3천 아니면 6천. 두 개 쓰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면을 봤죠. 이번에는 대장 보시죠. 토지대장. 다 똑같은데요. 산자 있어? 없어요. 산자 없죠? 산자 없고. 여기는 1자가 붙어있습니다. 1. 1 보면 아 이거 토지대장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지목은 1번 전이고 면적도 나와있죠. 예전에 지목이 변경됐구나. 지금 소유자 누구예요? 오재미. 오재미의 명, 주, 번 이렇게 있어요. 됐죠? 여기 뭐 있어요? 변동 원인과 변동 일자. 변동 원인 일자 있으면 여기 뭐 있어요? 명, 주, 번. 명, 주, 번. 뭐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죠. 소유자, 소유자. 그렇죠? 다시. 자, 이쪽에 뭐 있어요? 토지표시. 여기는 소유자. 토지표시와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사유. 여기는 개별공식과. 이건 거의 다 외웠어요. 개별공식과. 자, 여기는 면적, 지목, 소재, 지번, 축처. 자, 축처. 다시 보세요. 자, 이건 가리고 외워야 됩니다. 이건 다를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 번 습관적으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날 잡고 외우면 다음날 까먹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봐야 돼요.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 구체적으로 봐가면서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는 장번호, 도면번호, 발급번호 이런 건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와요. 걱정 마시고. 자, 여기는 소유자, 변동, 원인, 변동, 일자. 자, 여기는 사유, 개별공식과. 대장이 뭐 있는지는 잘 보셔야 돼요. 자, 경계자표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적도, 지적도. 자, 지적도 똑같죠? 임야도 대신에 지적도면 산자가 하나도 없어요. 산자가 없어요. 자, 소재 있어요? 자, 지번 있어요? 자, 지목이 있어요? 자, 유가 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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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유지. 자, 유원지는 원, 원, 원. 자, 유, 유지. 공. 공원. 공원이에요. 자, 공장용지는 장. 목장용지는. 목. 목이 있죠. 목, 그렇죠? 이렇게 해서 소재, 지번, 지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곽선이 뭐라고요? 도각선. 자, 끝에 숫자는 도각선 수치. 자, 이거는 세긴도. 자, 축척이 있다, 없다? 축척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거 뭐야? 또 속없이 집 그르면 안 돼요. 자, 이거 뭐야? 건축물의 위치. 위치, 위치, 위치. 위치, 위치. 자, 이거는. 십자가, 십자가. 자, 이거 삼각점 위치, 위치, 위치. 위치, 위치. 자, 건축물의 위치. 삼각점 위치죠. 자, 이겁니다. 이게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자, 이게 얘네들 기준점이래요. 기준점. 기준점이 세 개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기면 삼각점. 이렇게 생기면 보조점. 보조점. 십자가가 없으면 색깔만 좀 칠해져 있죠? 조그맣게 그리면 도근점. 이렇게 해서 기준점이 세 개 있습니다. 이런 기준점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는 도면에만 표시하게 돼 있어요. 도면에. 지적도, 임야도에. 자, 삼각점의 위치. 기준점 위치. 자, 건축물 위치. 다른 데다가 위치는 하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경계점, 좌표 등급의 위치 그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에만 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한동안 유행하다가 요즘 잠깐 뜸해. 잠깐 뜸 안 돼. 그럼 요즘 뭐 나오냐. 요즘은 이거 나오죠? 공유지연명부. 여기 나와요.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으로. 이 두 가지가 요즘 한참 출제되고 있어요. 넘어가기 전에 이거 보셔야죠? 지적도는 지적도인데 뭔가 개발이 된 적이다라고 좌표라고 표시했죠? 이거 시험에 뭘어낼까? 수치로 바꿉니다. 좌표를 수치로 바꿔요. 그다음에 제명 앞에 있어, 끝에 있어? 끝에 있어요. 제명 앞에 수치로 이렇게 씁니다. 제명 앞에가 아니라 제명 끝에, 끝에 뒤에 수치로 씁니다. 좌표로 씁니다. 이 동네는 싼 동네, 비싼 동네? 비싼 동네. 앞표 등급이 들어온 동네니까 비싼 동네죠? 수학시간, 수학시간. 그 도면 안에는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 거리. 이게 22m 82cm, 센티 단위까지 나오는 거예요. 단위는 미터지만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나오니까 센티까지 표시가 됩니다. 이게 5.00 그러면 5m, 5m. 여기 22.36 그러면 22m 36cm. 경계점 간에 뭐가 있다? 거리가 있다. 거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도각선, 오른쪽 아래, 뭐라고 써 있어요? 측량할 수 없음. 그럼 뭘로 측량해라? 좌표 등록부 있다. 이걸로 측량해라. 도면보다도 좌표 등록부가 더 정밀하니까 그걸로 측량해라. 이 동네 땅값이 비싼 동네니까 정밀도가 높아야 낮아요? 높아, 높으면 500분의 1. 이렇게 된 거예요, 500분의 1. 제일 높은 축적이죠? 500분의 1, 축적이죠? 축적 외울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지적도 축적은 1200분의 1.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곱하기 2 하면 600, 600. 분수, 분수. 나누기 2 하면? 2400.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기준이에요. 곱하기 2, 나누기. 커지고, 작아지고. 곱하기 2니까 커지죠. 나누기 하면 작아지고요. 임야도에는 딱 두 개 있습니다. 임야도에는 3,000분의 1과 또 하나. 6,000분의 1, 그죠? 그중에 6,000분의 1 더 많이 써요. 이게 대충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쇠로 나온 거 두 개. 쇠로 나온 거 두 개. 500, 1000 이렇게 나와요. 500, 1000 이렇게 나와서 지적도에서는 7개를 났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거 500, 1000이에요. 제일 정밀도가 높은 게 뭐예요? 500분의 1죠. 완전 개발된 지역. 여기는 500분의 1을 쓰고요. 보통 도시지역에 특별히 개발 안 된 서울지역 같은 경우 보통 600분의 1 붙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1200이에요. 그리고 임야도 대충 만들었다면 대부분 6,000이에요. 대충 감춰봤죠? 그래서 임야도에 쓰는 축척으로만 고른 것은 그러면? 3,000, 6,000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2,000 있어요? 1,500 있어요? 3,000 있어요? 3,000 있어요? 3,000 있지. 1,000 있어요? 1,000 있지. 1,000 있어요. 500 있어요? 600 있어요? 800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 지적도 임야도에 쓰는 축척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냈어요. 이거 별거 아니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이거 외우셔야 돼요. 1,200만 외우면 시험장 가서 통박 굴려서 대충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1,200 가지고 곱하기 나누기 하고 3,000, 6,000, 500,000 이것만 고르면 딱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개발이 됐으니까 뭘 쓰고 있어요? 지금 500분에 쓰고 있죠. 그러면 그 동네는 최소 면적이 1이에요? 0.1이에요? 0.1. 0.1. 나머지는 1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비싼 동네는 0.1로 가고 일반 동네는 다 1제곱미터 최소로 하죠? 이것보다 작으면 1로 한다. 이것보다 작으면 0.1로 한다. 이렇게 해서 최소 면적까지 보셔야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 600분에 비싼 동네다. 0.1제곱미터까지 면적을 계산하자.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에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뭐예요? 도각선 수치. 도각선 수치죠? 자, 여기 보시면 29만 4천. 여기는 29만 4천 150. 얼마 차이에요? 150 차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미터야. 150미터를 여기다 우겨둔 거예요. 우겨놨어요. 자, 여기 11만 4천. 200. 여기는 11만 4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미터. 200미터를 우겨둔 거예요. 도면 안에. 됐죠? 얼마나 줄였을까? 500배 줄인 거야. 500배 줄여서 우겨내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자, 그게 축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도각선 안에 총 면적 얼마일까요? 도각선 안에 총 면적 얼마일까?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미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미터고 그럼 전체 면적 얼마일까? 너무 어려운 계산이에요, 지금? 지금? 아니, 150 곱하기 200 하면 2 곱하기 15는 3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얼마예요? 3만. 굉장히 어려운 계산이에요, 지금. 그래서 500분의 1 축척에 도면 하나에는 딱 3만 제곱미터씩 그려넣게 돼 있어요. 이 도각선 수치의 의미가 그거예요. 이거, 이거 빼면은 전체 면적 나온다. 이게 예전에 한번 출제됐던 문제예요. 딱 한 번 나오고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만 좀 보아두시면 돼요. 도각선 수치가 뭔지. 그러면 도면 안에 도각선과 도각선 수치가 있다. 이거 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동네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왔겠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뭐가 있다? 좌표가 있다. 소재지번 있어요? 소재지번 있지. 소재지번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재지번 다 있다. 대신에 소재지번 나오면 뭐도 나와요? 고유번호도 나오는 고유번호. 그 다음에 좌표만 나오면 너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그려놓은 거. 이게 부호 및 부호도예요. 부호 및 부호도. 1, 2, 3, 4, 5, 6까지 있죠? 1, 2, 3, 4, 5, 6까지 있죠? 그래서 점 하나마다 1번 점에 대한 X, Y 숫자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자, 뭐가 써 있다? 좌표가 써 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요즘 잘 나오는 거. 공유지연명부예요. 공유지연명부에 소재지번 있어요? 소재지번 있으면 뭐도 있다? 고유번호에 있다. 소재지번은 모든 장부에 다 있는 거예요. 대신에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없었어요. 도면에는 없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장부에는 다 고유번호에 있습니다. 자, 공유지연명부.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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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부. 명부니까 뭐가 나와요? 명주번이 나와요. 명부니까 명주번. 됐죠? 자, 명주번 나오면 변동원인 1자. 공유지니까 뭐가 있겠어요? 지분이 있겠지. 너 지분 얼마? 너 지분 얼마? 이거를 전부 다 공유지연명부에 씁니다. 토지대장에는 두 사람이 공유하면 한 사람밖에 안 써요. 누구 왜? 1명. 이렇게 써. 그럼 왜 1명은 이걸 봐야 돼요. 왜 1명. 그래서 명주번이 나온다. 지분이 나온다. 자, 여기에 발전해서 뭐가 됐죠? 대주권 등록부로 바뀌면서 똑같아요. 지분이 있어. 자, 명주번이 있고 변동원인 1자가 똑같아. 소유지지번 똑같아. 자, 추가되는 거 3개. 대주권 비율. 대주권이라는 게 건물이 대지에 대한 가진 권리란 말이에요. 그럼 건물 얘기를 써줘야 돼. 천체 건물 이름 써주고 100일호, 200일호 써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 3가지가 추가되면 이제 대주권 등록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공유지연명부에 있는 건 여기 다 있어요. 공유지연명부에 있는 건 여기 똑같이 있고. 자, 여기만 추가되는 거 3개. 대주권 비율, 또 건물 명칭, 또 전유분 건물 표시. 이 3가지가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요즘 딱 유행에 딱 탔어요. 공유지연명부랑 대주권 등록부가 요즘 딱 출제 경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잡혀보세요. 자, 소, 지, 지, 면, 경, 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길거리 가면서 혼자 생각해야 돼요. 소, 지, 지, 면, 경, 자. 이거 다 외웠죠? 소, 지, 지, 면, 경, 자. 그래서 안 보고 해야 돼요. 소재지번은 어디 있어요? 모든 종. 소재지번은 없으면 딱 못 찾잖아요. 소재지번은 숫자로 바꾼 게 뭐죠? 고유번호지. 그래서 고유번호는 다 넣고 싶었는데 도면은 못 들어가. 도면에는 고유번호 없다. 나머지는 다 고유번호 있어요. 자, 지목은 정식 명칭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코드번호랑 같이 썼고 자, 지목은 도면에도 약식으로 한 글자씩 썼고 자, 우리 대주권 등록부에 지목이 있다고 X. 대주권 등록부에 지목이 있다. 없어요, 없어. 자, 선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공유지연명부에 지목이 있다. X. 자, 지목하고 축적하고 같이 외우시면 돼요. 다른 데는 축적이 안 들어갑니다. 자,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나옵니다. 자, 다른 데는 면적 써있지 않아요. 자, 도면에 면적 써있다고 X, X 이렇게 나오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도면은 왜 있냐? 경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선, 직선. 직선으로 토지 모양을 그렸으니까. 그 다음에 좌표는 경계점 좌표도 놓고. 자, 이게 맨날 헷갈리는 게 경계는 경계점 좌표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경계는 도면에만. 도면에만. 자, 좌표는 경계점 좌표도 놓고. 자, 좌표만 나오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부호 및 부호도 나오죠. 그래서 부호 및 부호도 여기만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경계점 간의 거리. 자, 거리는 어디 있다? 도면에 있는 거예요, 도면에. 자, 거리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러면 틀린단 말이죠. 자, 거리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건 좌표가 아니라 거리입니다. 자, 좌표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도면에 특별히 잘 나오는 거. 위치. 삼각점 위치. 기억나시죠? 아까 십자가 모양이 있었죠? 삼각점 위치. 건축물 위치. 자, 색인도. 자, 여기다가 일람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일람도는 따로 둘 수 있는 거지. 이건 도면 안에는 색인도가 있어요. 자, 이 세 개 외우셔야 돼요. 대지권 비율, 건물, 건물.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얘네들은 대지권 등록부. 자, 지분이 두 군데 나오죠?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 여기만 나옵니다. 자, 명주번하고 변동 원인 일자는 대장이 다 나온다. 그 다음에 사유. 개별 공시가. 기억나세요? 사유. 개별 공시가. 이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 한번 봤어요. 그렇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OX. O죠? 자, 소재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이거예요, 이거. 자, O죠? 자, 토지대장에는 면적이 있어요? 면적이 있지. 자, 경계 좌표 있어요? 없어요. 자, 경계 좌표는 일루가면 안 돼요. 경계 좌표는 여기. 좌표는 여기. 그렇죠? 여기는 경계 좌표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지분. 지분. 자, 지분은 딱 두 군데죠? 공유전명부와 대책권. 여기만 딱딱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지가, 사유. 지가, 사유. 여기 있죠? 여기를 지적도 임야도 그러면 틀리죠? 여긴 토지대장, 임야대장. 여기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X. X, X, X.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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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고유번호. 자, 고유번호, 고유번호. 자, 고유번호는 도면 제외라고 그랬죠? 여기 틀렸습니다. 자, 삼각점 위치나 색인도는 다 맞아요. 여기 다 있죠, 도면. 자, 공유주연명부죠. 공유주연명부. 공유주연명부. 여기에 대지권 비율이 있어요? 없죠. 자, 건물 명칭. 얘네들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들어갑니다. 공유주연명부에 안 들어간다고요. 자, X죠, X. 자, 지적도 임야도에는 성명 주소 없어요. 등록지에 안 씁니다. 자, 지목이 있어요? 지목이 있어요. 자, 그런데 대지권 등록부에는 지목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대지권 등록부에 지목이 들어간다 이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출제된 겁니다. 딱 답으로 나왔어요. 1번 정답, 1번 해서 딱 작년에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지권 등록부에 지목 이러면 틀리는 거죠. 안 믿는 눈치인데 이따 보자고요. 거리, 거리는 모든 지역이 아니라 일부 지역이 있죠. 자, OX. OX, X죠, X.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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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거리가 일루가 해야지, 일루가 해야지. 이게 일루 내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좌표 등록부에는 거리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여기 틀렸어요. 거리는 여기로, 여기로. 도면에만 들어갑니다. 일부 지역보고 또 반갑다고 덥석 물면 안 돼요. 일부 지역의 도면에만 등록되는 거예요. 자, OX. X, 왜? 경계. 경계는 어디 있죠? 지적도임에도 도면에만 등록되는 거죠. 자, 이제 요약집 보세요. 우리 요약집 페이지 23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23페이지 보시죠. 자, 맨 위에 보시면 핵심이 있어요, 핵심. 맨 위에 핵심 보시면 빈출 등록상 보이시죠? 경계, 도각선, 수치, 색인도, 건축물 위치, 삼각점 위치. 얘네들은 도면에만 있는 것들이에요. 이만 23페이지 맨 위에 좌표, 부음이 부호도는 딱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는 거고요. 자, 3번 별표 쳐놓으세요.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요거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딴 건 몰라도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요 세 가지. 대지권 등록부에만. 그 다음에 4번 사유. 자, 개별 공부 시집가는 토지대장, 임의원 대장에만. 그 다음에 5번에 지분 나왔죠? 지분. 자, 대지권 등록부하고 공유지 전명부. 요기만 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5개. 요즘 한참 출제되는 것들 모아놨고요. 그중에 3번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밑에 보충박스 보세요. 보충박스. 자, 보충박스 1번에 보시면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죠? 자, 1번. 2번, 고유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에 다 고유번호가 있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고유번호가 있다. OX. 5죠.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도 도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좌표등록부에도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자, 밑에 3번 지목 보세요. 지목, 지목.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지목을 정식명칭, 주, 유, 소, 용지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도면에는 약식명칭으로 주 이렇게 쓰는 거죠. 자, 3번에 기타장부에는 등록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4번에 보시면 면적은 토지, 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 도면과 좌표등록부에는 면적 등록이 안 됩니다. 자, 5번에 경계는 지적공부 중에서도 도면에만 그리는 거죠. 직선으로. 자, 좌표는 지적공부 중에서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만 등록된다. 그다음에 소유자 명, 주, 번 보이시죠? 그 옆에다가 변동원인과 변동일자 쓰세요. 6번에다가 변동원인, 변동일자 같이 쓰세요. 6번. 자, 소유자 명주번과 변동원인, 변동일자는 대장 4군데만 들어갑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고 도면과 좌표등록부에는 등록이 안 된다고 써 있죠. 그다음에 8번에 별표 쳤어요? 8번에. 자, 8번은 좌표예요, 거리예요? 뭐라고요? 8번은 거리예요, 거리. 8번은 거리입니다, 거리. 자, 거리는 도면에만. 도면에 등록되는데 모든 도면이 아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만 등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옆에 제가 팁을 넣어놨어요. 그 팁은 좀 읽어보고 갑시다. 자, 팁에 보시면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 거리는 도면의 등록사항이다. 그런데 그 도면이라는 게 지적도 및 임야도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임야도에는 거리가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그러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둔 지역으로 한정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지적도에만 등록되고 임야도에는 등록되지 아니안나. 그래서 임야도의 경계점 간 거리가 등록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따라서 도면의 등록상이다 라고 하면 옳은 지문이 됐고요. 임야도 등록상이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요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적도 및 임야도의 거리가 일부 지역에 등록된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임야도의 경계점 간 거리가 등록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참 이것도 웃기긴 한데 실제 규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따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그냥 이 신청해도 이거 안 받아줬어요. 그냥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도면의 등록상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임야도 등록상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질문도 많이 들어와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문제집 들어가 볼게요. 문제집. 관련 문제가 많이 나왔죠. 문제집 들어가죠. 우리 문제집은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문제집 32페이지. 자, 32페이지에 1번 문제 보이시죠? 1번. 토지대장의 등록상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자, 토지대장에는 소재 있어요? 소재? 소재, 소재. 소재 있고 소유자의 변경된 날과 원인 있죠. 자, 니은하고 미음하고 연결시키죠? 니은, 미음. 미음에 보시면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있죠? 이거하고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이거 항상 세트로 다녀야 됩니다. 자, 지목도 토지대장에는 디귿의 지목도 정식으로 쓰게 되어있고요. 축척도 봤어요? 토지대장에 축척 봤었죠? 축척. 얘네들까지 했고요. 비읍에 대지권의 비율은 어디 있죠? 대지권 등록부에만 들어가죠.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하고요.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들어가니까 토지임야대장에는 없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빠져줘야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로 내려가 보시죠. 자, 2번에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분이 있어요? 공유지연명부에 지분이 있고요. 자, 소재지번이 있어요? 소재지번. 소재지번은 다 있어야지. 도면이고 뭐고 다 있어야죠. 자, 3번. 부호및 부호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부호및 부호도. 그게 틀렸죠? 자, 장번호. 장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어요. 장번호는. 장부책으로 되는 건 몇 페이지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유자 변경된 날과 원인. 이거는 대장이 다 있다 그랬죠? 대장. 소유자 명주번과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죠. 다음 3번 문제 가보세요. 자, 3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 네모. 대지권 등록부 네모. 이게 작년에 1번 문제로 딱 나왔습니다. 작년에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으로만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1번에 지목 걸렸죠? 지목. 지목은 어디 있죠? 지목. 칠판 보시면 지목. 지목은 토지 임의하대장에는 정식으로. 지목은 도면에는 약식으로. 대지권 등록부에 지목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나왔단 말이죠. 늘상 연습하던 건데 1번서부터 바로 나와줬어요.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이 1번 해가지고 지목에서 딱 걸린 거죠. 그다음에 2번 해 보시면 소재하고 고유번호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소재 고유번호. 대지권 등록부에도 소재, 지번, 고유번호 다 있어요. 대지권 등록부에 아주 중요한 건 3번의 대지권의 비율. 또 전유분, 건물 표시. 또 5번 해 보시면 건물 명칭이지.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딱 튀어나와야 돼요. 자, 4번에 지분 나왔죠? 지분, 지분, 지분. 지분은 대지권 등록부하고 공유지연명부하고 두 군데만 있죠? 자, 소유자가 나오면 변경된 날과 원인이 나오고요. 자, 장번, 5번의 장번호는 도면뼈고는 다 나와야 돼요. 몇 페이지가 다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1번에서 지목 때문에 딱 정답이 걸렸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시죠. 자, 4번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거죠. 자,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거의 다 똑같아요. 3개 빼고 대지권의 비율하고 건물, 건물, 그거 빼고는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역의 지분, 자, 니은의 소유권, 지분, 자, 지번, 지분. 그 다음에 디귿의 명, 주번, 맞죠? 자, 그 다음에 고유번호, 변경된 날과 원인 전부 다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전부 다 공통상이 됩니다. 자,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 3가지 빼놓고는 공유지연명부에 있는 거는 다 똑같이 공통으로 들어간다 해요. 다음 5번 문제 가보시죠. 5번 문제. 자, 5번 문제. 공간 종목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사. 임야도, 동그라미. 5번의 임야도죠. 자, 임야도에 해당하는 축적 딱 2개 있죠. 임야도 3천하고 6천하고. 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3천, 6천. 자, 이 5번 문제 쉬워요? 어려워요? 네, 외웠으니까 쉽지. 외웠으니까. 자, 이 문제 나오고 나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축적도 외워야 되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맨날 외우다 보니까 이건 쉽지라고 했지만 전혀 아는 분들은 너무 구석에서 나왔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야도 3천, 6천이에요. 3천, 6천. 자, 디귿하고 리을. 그 다음에 6번 보시죠. 자, 6번. 자, 지적도, 임야도. 자, 거기 6번을 잘 보시면 지적도 및 임야도 네모. 자, 6번에 지적도 및 임야도. 자, 6번에 지적도 및 임야도. 등록사항을 모두 고르래. 모두 고르래.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에는 지역의 소재 있어요? 소재 있죠. 자, 문제는 니은입니다. 니은이 좌표예요? 거리예요? 거리죠. 거리예요. 자, 거리인데 모든 지역이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놓은 지역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거기 없으면 임야도에 걸려가지고 틀린 질문이 될 수 있어. 근데 그 부분이 가로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이건 맞는 질문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법 규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신청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등록상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은 묶어서 별표. 자, 디귿하고 리을 묶어서 별표. 둘 다 위치죠. 삼각점, 기준점의 위치. 자, 건축물의 위치. 위치는 도면에만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도각선 기억나시죠? 도각선 수치. 이거 빼서 곱해봤자 아까. 도각선과 수치도 도면에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등록상이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다음 7번 보시죠. 7번. 자, 7번에 1번 볼게요. 자, 7번, 2번. 지적도 및 임야등록상으로만 나열된 것은 그랬죠. 자, 7번, 1번. 소재, 지번은 무조건 다 있어야 돼요. 소재, 지번. 그 다음에 건축물의 번호. 이런 건 없어요. 건축물의 번호. 이건 지어낸 말입니다. 건축물의 위치가 있죠. 위치. 건축물의 위치 그럼 맞는 건데 건축물의 번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삼각점, 기준점, 위치. 위치. 위치 맞죠. 그 다음에 2번. 지번 경계. 자,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기준점, 위치. 이게 다 맞는 거죠. 2번. 위치. 자, 한 번. 소재, 지번이 있고요. 고유번호 빠져야죠. 고유번호. 자, 고유번호는 너무 길어서 도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유번호. 그 다음에 도면에는 면적이 있을까요? 도면에 면적이 있다고 X. X죠. 자, 도면에는 면적이 써있지 않습니다. 자,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실판 보세요. 자,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얘만 있는 거고요. 자, 면적이 도면에 있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좀만 더. 자, 소유자 명주번 기억나시죠? 명주번. 변동원인일자. 얘네들은 도면에 등록상이다. OX. X죠. X. 그래서 도면에 등록되지 않는 것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자, 면적. 또 고유번호. 또 소유자 명주번. 이 세 가지가 도면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정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유번호하고 소유자의 성명하고 자, 그 다음에 면적. 이 세 가지는 도면에 등록상이 아닌 것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지목 있죠? 지목. 도면에는 지목이 약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어미, 부어노는 어디 있어요? 부어미, 부어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들어가는 것이죠. 도각선 수치. 자, 고유번호도 X 치셔야죠? 자, 4번에 고유번호도 X 치셔야 돼요. 자, 5번에 지목이 있고요. 자, 도각선 수치 있고 고유번호. 5번에도 고유번호. 그 다음에 위치는 맞죠. 위치. 도면 그러면 일단 고유번호하고 면적하고 소유자 성명. 이 세 가지가 틀린 지문으로 거의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보시죠. 8번. 8번에 1번에 보시면 소관청은 도면 관리에 필요한 경우, 밑줄. 필요한 경우에 꼭 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지역마다 일남도, 직원 세김표, 얘네들을 갖춰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래서 둘 수도 있겠지 뭐. 별거 다 있겠지. 자,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별도 보조 정보를 둘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지적도의 축적은 지적도의 축적이 7개예요? 7개 맞아요? 지적도의 축적이 7개 맞아요? 자, 칠판 보세요. 자, 여기 여기. 자, 축적 지금 총 몇 개 있어요? 7개예요, 7개. 임야도에는 몇 개 써? 2개예요, 2개. 이거예요, 이거. 자, 7개. 다음에 임야도에는 2개.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축적을 쓰는 겁니다. 지적도의 7개 다 쓰고 임야도에서는 2개만 쓴다. 3천, 6천. 자, 3번. 지적도면에 색인도 있어요, 색인도? 색인도 봤었죠. 자, 건축물, 구조물에 위치 있었고요. 자, 얘들은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한다, 한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둔 지역의 임야도. 벌써 틀렸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면 벌써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전부 지적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임야도에는 이게 틀렸죠. 자, 제명 끝에요, 앞에요? 제명 끝에, 끝에. 자, 좌표라고 써요, 수치라고 써요. 좌표라고 표시해야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죠. 이거는 지적도에 해당됩니다. 자, 5번에 보시면 도면에는 소관청 직인을 날인한다. 이거 당연한 소리인데, 요즘은 컴퓨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도장을 안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산으로 할 때는 예외다라는 거죠. 지금 4번이 있었습니다. 자, 9번 문제 가보시죠. 9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둔 지역의 지적도, 동그라미, 지적도. 자, 지적도에 등록사항으로 오른 것은 그랬죠? 이게 진짜 거저먹기잖아요. 여기서 막 높이 같은 걸 찍고 그러면 정말 섭섭해 진짜. 경계점 간에 거리가 있었죠, 거리.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자, 10번 보시죠, 10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둔 지역의 지적도. 자, 그럼 미술시간, 수학시간? 수학시간, 좌표 등록부인 수학시간. 자, 싼 동네, 비싼 동네? 비싼 동네, 그렇죠? 그럼 1번에 보시면 전자면적 측정기, 이거 뭘로 바꿀까요? 좌표, 면적, 계산법. 자,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바꿔주셔야죠. 자, 전자면적 측정기는 미술시간에서 쓰는 거고 이거는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73에 의해 경계선상의 22.41 이게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그랬죠? 22m 41cm, 그렇죠? 자, 3번. 이 동네 경계, 보건 측량, 측량. 측량은 이 도면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이 동네는 비싼 동네니까 좌표를 가지고 해야지 도면 가지고 하지 마라. 그다음에 4번, 면적, 면적. 자, 도지 면적은, 면적은 어디 등록해요?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하기 때문에 좌표 등록부에는 면적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73에 2가, 73에 2가 지금 주라고 돼 있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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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유소용지 있죠? 자, 주차장은 차라고 써야죠. 자, 주유소용지죠? 자, 지목이 틀리게 돼 있습니다. 자, 2번만 맞는 말이 되죠. 자, 11번으로 가보시죠. 11번. 자, 11번 보세요. 11번. 연결이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11번에 1번에 보시면 토지대장에는 소재지번이 있어요. 개별공시, 직가, 직가. 개별공시, 직가 나오면 그 기준일까지 같이 세트입니다. 경계는 어디에 들어가요? 경계는 도면. 자, 경계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경계는 도면에만 들어갑니다. 자, 그게 틀렸고요. 자, 두 번째. 지적도에는 위치, 축적 좋아요. 그런데 면적, 틀렸죠? 면적. 자, 면적은 토지대장, 임해대장에만 있는 거니까 도면엔는 면적이 없어요. 3번. 공유주 연명부니까, 공유주니까 지분아야 지분이죠. 그러나 전유분 건물 표시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거는 4번에 대지권 등록부로 가져야죠. 자,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의 비율이 있어요. 건물 명칭도 있어요. 그런데 지목은 없죠. 또 나왔죠? 지목. 자, 5번. 토지대장, 임해대장, 공유주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대장 4기입니다. 자, 여기는 명주번 나오면서 변동 원인과 일자 같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5번만 다 맞는 말이죠. 자, 12번 내려갑니다. 12번. 지적규모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12번에 1번에 보시면 토지대장에는 소재 있죠? 소재. 소재, 지분, 고유번호 있죠? 자, 장번호 당연히 있어요. 장번호, 도면표고 다 있어요. 자, 임해대장에는 축적 있어요? 임해대장에 6천분에 써 있는 거 기억나세요? 축적, 축적 있고요. 자, 면적 있고 개별 공시가 있습니다. 자, 실판 보시면 축적, 축적. 축적은 지목이랑 같이 외우시면 돼요. 지목. 지목처럼 토지대장에도 축적이 나오고 도면에도 축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축적. 자, 그다음에 12번에 지금 3번 보시죠? 3번. 자, 지적도의 경계 있죠? 경계. 자, 그다음에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위치. 자, 도면에 색인도 있어요, 색인도. 또 무슨 위치 있죠? 건축물, 구조물 위치 또 삼각점 위치. 삼각의 위치. 위치는 도면에 있다. 4번 공유주연명부에는 지분 있죠? 지분. 자, 그런데 토지이동 사유는 어디 있어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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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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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대장이며 여기만 들어가는 겁니다. 사유. 개별 공시지가. 됐죠? 자, 그다음에 4번이 틀렸고요. 자, 다음 번이 못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13번 보시죠? 13번. 13번 보세요. 13번. 토지대장. 자, 틀린 거 찾기죠? 토지대장에는 소재가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 또 장번호. 다 맞죠? 1번. 자, 1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가 있어요. 건축물, 구조물 위치는 어디 있어요? 위치는 도면에. 위치는 도면에 다 있어요. 3번.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이 있고 또 전유분, 건물 표시. 소유권 지분 하나 더. 하나 더. 3번에다가 건물 명칭. 건물 명칭 하나 써볼까요? 3번에 건물 명칭까지.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 아셔야 돼요. 계속. 다음은 4번에 임야도에는 경계. 도면에 직선으로 경계가 있고요. 경계점, 한각점, 긴장점, 위치가 있죠. 위치. 지목도 있죠? 지목. 약식으로 한 글자씩 쓰게 돼 있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은 5번에 공유지연명부에 공유지니까 지분이 나오고 지분. 누구 지분이 있어야 되니까 소유자 나오고 소유자 변경된 날과 원인 다 씁니다. 자, 소재, 지분 다 쓰겠죠? 자, 14번 내려갈게요. 14번. 자, 14번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네모. 자, 14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사항으로 오른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14번에 1번 보시면 소재, 지분은, 지분은 다 있어야 돼요. 네, 토지이동, 사유. 걸렸죠? 자, 사유는 어디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두 군데만 사유가 들어갑니다. 자, 2번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어야 돼요. 또 부호 및 부호도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장번호. 장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다랬어요. 장번호. 자, 3번 경계. 경계는 도면에 그리는 거고요. 자, 위치. 이것도 도면에 들어가죠? 자, 4번 좌표는 맞는데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또 낮죠? 위치는 도면에 매는 거예요. 도면에. 자, 부호 및 부호도 맞고요. 자, 5번에 면적 걸렸죠? 면적. 자, 면적은 어디 있어요? 이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들어가는 거고요. 자, 장번호는 맞는데요. 건물의 명칭. 자, 건물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들어가는 거니까. 틀렸죠? 자, 15번까지 보죠? 15번. 15번.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둔 지역, 비싼 동네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15번의 1번을 보시면 지적도 해당되면 제면 앞에 끝에, 끝에. 자, 수치라고 적어요? 좌표라고 적어요? 좌표라고 표시하는 거죠. 바로 틀렸고. 2번.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자, 이 도면으로 증량할 수 없음. 없음. 3번. 자,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0.1까지. 비싼 동네니까 0.1제곱미터까지 결정하고요. 자, 이건 수학시간이니까 좌표, 면적, 계산법 그랬어요. 자, 미술시간은 뭐죠? 미술시간. 전자, 면적, 측정, 기. 자, 전자면적, 측정, 기하고 좌표면적, 계산법하고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자, 5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이니까 지적 확정측량. 밑줄. 지적 확정측량. 이거 같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미술시간에, 수학시간은 지적 확정측량이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온다. 여기까지 있죠. 자, 16번서부터 우리 좀 쉬었다 갈게요. 좀 쉬었다 가. 자, 16번서부터 우리 좀 쉬었다. 자, 16번서부터 우리 좀 쉬었다. 자, 16번서부터 우리 좀 쉬었다. 자, 16번서부터 우리 좀 쉬었다.